이번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료형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내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자료가 어떤 종류인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니터에서 볼 때 또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또 이것은 띄어쓰기인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자료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저는 이제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원시형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어는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값이 하나인 유형 값을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유형을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형 또는 원시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합형이라는 것은 객체입니다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에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복합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배열하고 객체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배열도 역시 객체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따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객체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열을 좀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배열도 하나의 객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birth year라는 변수에다가 2000이라고 입력을 했었죠 그러면 이 birth year에 들어간 2000은 숫자거든요 2000년도를 말해주는 이 birth year에 들어간 값이 어떠한 자료형인지 알고 싶다면 type of라는 것을 넣어 보시면 돼요 birth year라고 입력을 하면 number라고 나옵니다 아, 여기에 제작된 값은 number다 그런데 birth year에 입력을 할 때 따옴표로 묶어주면 얘는 문자열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string, 문자열이라고 나오죠 숫자이지만 분명히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이것을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문자열이 됩니다 이때 따옴표는 겹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따옴표 또는 호 따옴표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것 역시 문자열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는 논리형이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맞았냐 틀렸냐 이게 이 논리형을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조건을 체크했을 때 이 조건에 맞으면 A라는 동작을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B라는 동작을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조건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값을 논리형이라고 합니다 논리형은 값이 true와 false 두 가지밖에 없어요 3이 5보다 크냐고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false라고 나와요 이런 값이 바로 논리형이 됩니다 3이 5보다 작냐? 어? 그러네 그럼 이것은 true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값에다가 제가 4가 10보다 큰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4가 10보다 크냐고 물어봤을 때 10보다 작죠? 그럼 is true에 있는 어떤 값이 들어있을까요? false가 들어있겠죠? is true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false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typeof is true 하면 얘는 boolean 네, boolean이 바로 논리형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논리형 자료 또는 boolean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의 유형 중에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undefined라는 자료형과 null이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undefined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템프에다가 만약에 1을 넣게 된다 그러면 이 템프에는 지금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죠 선언은 됐지만 값이 들어있지 않아요 typeof 템프라고 해보면 얘는 undefined라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만 하고 할당되지 않았을 때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바로 undefined입니다 그럼 null은 뭐냐 null은 유효하지 않은 값? 그러니까 값 자체가 값이 아닌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데 보통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birth year라는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기 했는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입력하기 한번 해볼게요 태어난 해는 하고 물어봤어요 프롬프트 창에 제가 1900년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birth year에는 19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프롬프트 창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입력을 안 하고 취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birth year에 null 값이 들어가요 null이라는 것은 prompt 창에서 어떠한 값도 입력되지 않아서 값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null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의 primitive type은 number와 string, boolean, undefined, null 이렇게 기본형이 있습니다 그럼 배열은 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배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에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보시면 0부터 6까지 번호가 붙여 있는 조그마한 상자 안에 각각 다른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알약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덩어리가 하나의 변수이고 이 변수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요 방마다 서로 다른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배열의 방, 번호 이것을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4개, 4계절을 한번 seasons라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 seasons는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대화로를 넣고요 그 안에 우리가 문자열로 넣어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asons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콘솔창에 쳐보면 이 seasons 안에는 값이 4개가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고 각각의 값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조그만 삼각형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0번 인덱스가 0인 곳에는 봄 1에는 여름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가 0부터 3까지 붙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length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seasons length 하면 이 배열이 몇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배열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seasons 하고 대화로 안에 몇 번째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인덱스 값 여름 두 번째에 있는 값이라니까 0, 1 해서 인덱스 값은 1이 되겠죠 여기서 입력을 해보면 여름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이라고 하면 네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것을 내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갖고 와봐 그러면 seasons length 하면 안 되고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값을 하면 마지막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은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열 이름 뒤에 .length라고 붙이면 배열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배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객체는 뭐냐 객체가 배열과 뭐가 다를까요 배열은요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지만 각 요소당 값이 하나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다 그러면 이렇게 student라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요 중괄화로 시작을 해서 중괄화로 닫습니다 여기에 name도 있을 수 있고요 쉼표로 구별을 하고 나이는 20살이고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pass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true라고 하는 분량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개체입니다 개체 안에 보시면 앞에 있는 걸 key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value라고 하는데 key와 값을 이루어졌어요 key와 값을 콜론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의 프로퍼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는데 쉼표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student라는 정보에 그냥 도레미와 20과 true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도레미이고 나이는 20이고 시험에 pass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true라고 하는 값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개체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든 프로그래밍이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객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조사히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